체중감량의 가장 좋은 운동이 달리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달리기가 많은 장점이 있고 살을 조금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의 방법은 아니다. 거기 더 하여 살을 빼는데 더욱 더 효과적인 다른 것들이 있다. 오늘의 기사에서는 체중감량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달리기의 장점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자. 한 쌍의 좋은 신발 외에는 다른 것을 많이 요구하지도 않는 간단한 운동이다. 공원에서 달려도 되며 일원 한 푼 쓰지 않을 수 있다. 시간당 6마일의 속도로 1분 동안 뛰면 8칼로리를 태워준다. 더 빨리 뛸수록 더 많은 지방을 태운다. 간단한 공식이다. 많은 사람이 달리기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지만 달리기가 체중감량에 가장 효과적이며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최근 연구는 달리기도 훌륭한 방법이지만 더 나은 다른 방법도 있다고 주장한다. 뉴욕의 미국 체력관리학회의 이사인 헤럴드 기번스에 따르면 당신은 달릴 때보다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더 많은 열량을 태운다. 고 말한다. 당신의 소든 노력에 따라 당신이 얼마만큼 살을 뺄 수 있는지에 차이가 있으며 당신의 근육 무게, 중, 량, 키 등도 연관이 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의 나이도 에어로빅이 살을 빼는데 최고의 운동이다. 비교적 낮은 강도로 해도 되지만 운동시간, 1시간, 이긴 편이다. 댄스 클래스나 스텝 운동이 좋은 예이다. 체중감량에 가장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운동은 살을 빼고자 한다면 달리기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여기에 다른 옵션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의사와 코치들에게 추천받는 방법들이다. 캐틀벨 운동 캐틀벨은 공에 핸들이 달린 것이며 사두근과 허벅지를 대상해 운동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당신의 활력과 에너지 수치를 올리는 데에도 사용된다. 분당이 0패로리의 열량을 태울 수 있으며 심장의 강도도 9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매일 최대 20분간의 캐틀벨 운동을 해야 한다. 당신의 몸이 그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캐틀벨 스윙은 몹시 어렵다. 하지만 뱃살을 제거하고 팔의 모양을 잡으며 다리를 강화해주는 훌륭한 운동이다. 다양한 크기로 나오는 이 공들은 30분 운동에 300칼로리까지 태우게 할 수 있다. 노적기 170파운드가 나가는 어른이 꾸준한 노적기를 30분 동안 한다면 약 4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이 운동은 분당 약 12.5칼로리를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노적기는 팔 등 다리의 근육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전신 운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혈관 지구력을 늘리는 데에 또 아주 뛰어난 방법이다. 이 운동은 사두근과 등 근육을 강화한다. 노적기는 살을 빼기 위해 훌륭한 운동이며 유연함과 근력을 모두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노적기를 하기 위해서 카약을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헬스장애의 움직임을 따 라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버피 운동은 어렵고 피곤한 운동이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 한 번 되풀이 할 때마다 거의 2칼로리씩 사용하게 된다. 만약 1분의 7을 반복을 한다면 10칼로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매분 버피를 10회 반복할 수 있다. 분당 14칼로리 운동은 또한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준다. 점진적으로 버피를 늘려가기를 권장한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숙달하기가 기술적으로 조금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몇 개의 근육근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칼로리를 사용하게 된다.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버피를 일반적인 서킷 트레이닝 혹은 운동 루틴에 포함해야 한다. 1시간 운동을 하는 동안 버피는 15회 하면 된다. 줄넘기 적당한 강도의 운동으로는 1분의 100회에서 120회 뛰면 된다. 2. 정도의 강도면 13칼로리 정도를 소모하게 된다. 줄넘기의 좋은 점은 달리기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근육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운동으로 협동력, 균형, 기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줄넘기가 근육에 대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불안, 고혈압의 위험을 줄여준다. 그리고 이 운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줄넘기뿐이다. 자전거 타기 어떠한 자전거이든 상관없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산악용 자전거일 것이다. 자전거 1시간은 약 1500칼로리 분당 15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산으로 갈 필요도 없다. 자전거 타기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모양을 잡아주며 호흡과 심장 박동을 개선해준다. 크로스피트 크로스피트는 요즘에 아주 인기가 있는 운동 루틴 중 하나인데 미군의 군대 트레이닝에서 비롯되었다. 클래스 한 번으로 아주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으며 다른 장점은 각 사람이 자신만의 페이스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로스피트는 약간의 추가적인 동작을 더한 일반적인 운동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크로스피트 클래스가 전문가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것과 작은 충격으로 시작해서고 충격의 운동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로스피트는 일주일에 의해서 3회 정도 시행하며 근력과 지구력을 증진할 수 있다. 스쿼트 모든 사람이 이 운동을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그 수많은 효능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 평균적으로 분당 13칼 로리를 소모하지만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는 30분의 운동 시간만이 필요하다. 20회 반복의 8세트를 시행하며 세트마다 45초 휴식을 준다. 스쿼트는 다리의 모양을 잡고 다리를 가늘게 해주며 둥근을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해준다. 손에 덤벨을 들고 하면 팔 운동도 할 수 있다.